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답만 여러분들의 ai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ai한테 일감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감을 주게 되면 그 일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ai 자체가 웹사이트도 여러분들 검색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단순히 답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ai 에이전트 이제 오늘 ai 타임스에 보게 되면 오픈 ai사 ai 에이전트 이미 개발 내부 시헌도 진행 오픈 ai 4 이미지 생성 속도를 50회 높이는 모델 개발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냥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명령어만 입력하게 되면 오픈 ai 에이전트 이미 개발 이게 오늘 톱 뉴스이기 때문에 보니까 인간 대신에 컴퓨터를 사용하며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오픈 ai사가 이미 개발했고 내부의 시헌까지 개척고 특히 코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작업을 상당 부분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코딩 에이전트는 이미 오픈 ai 사 내부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시간을 어마어마 절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오픈 ai 사이의 ai 에이전트를 직접 본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한 작업을 선보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변에 어떤 배달업체가 괜찮으냐 이렇게 물으면 ai가 답을 줬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그냥 내가 뭐가 먹고 싶다 이렇게 하면 ai가 비서처럼 여러분들 주문까지 대응해 주는 거죠 코딩 에이전트는 코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웹사이트를 검색해 가지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죠 스스로 해결책을 그리고 이게 그냥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고 오픈 ai 사는 이미 프로그램 관련해서 코딩 에이전트를 내부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글쓰기도 그렇게 이런 글을 다 만들어주는 거죠 텍스트 출력을 수정 편집하는 그런 종류의 에이전트를 오픈 ai 사는 코딩 에이전트를 훌쩍 넘어서 이용자가 명령하는 강범위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법령 컴퓨터 사용 에이전트를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초에 샘 알트만 오픈 ai 사 CEO는 ai 에이전트에 비하면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상승행 ai 대표주자인 채치 pt는 멍청한 수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업무를 인간 비서처럼 대형시킬 수 있는 ai가 상당히 여러분들 지금 상용화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준식님 고맙습니다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자 요보다 며칠 전에 뭐죠 경쟁사인 앤슬로픽사가 10월 23일 날 오픈 ai에 앞서 가지고 ai 비서 그렇게 부르는 게 낫겠네요 ai 에이전트를 출시했다 그 소식이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컴퓨터 작업들을 사람처럼 비서처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능을 출시한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개입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스프레트 시트 등을 편집할 수 있는 ai 비서 제품이 이미 23일 날 출시가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컴퓨터를 사람처럼 활용하는 것이죠 화면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인식해서 버튼을 클릭하고 명령어 이 작업을 해달라 음식을 배달해달라 짜장면을 배달해달라 이렇게 텍스트로 여러분들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ai 에이전트 ai 비서가 웹사이트를 탐색해 가지고 명령어를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시장에서 상당한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생성 ai 시장은 ai 비서 ai 에이전트가 아주 급속하게 떠오르는 그런 화두고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물론이고 오픈 ai 사 엔트로피 같은 그런 ai 기초 모델 개발사들도 모두 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대응해 줄 수 있는 ai 에이전트 ai 비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공병호 tv를 자주 찾는 분들의 투자하는 시간에 대해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현업에 뛰시는 분들에 비해서 비교적 시간이 조금은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전후를 엮어서 전체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바로 이게 9월 24일자 기사입니다 실콘밸리의 오로라 특파원이 낸 이거를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2025년의 화두는 뭐가 된다 묻는 질문에 답을 주는 생성형 ai를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ai 에이전트 ai 비서가 상용화 될 것이다는 거죠 이 보도를 9월 24일 날 실리콘밸리에 주재하고 있는 오로라 특파원이 보낸 ai 2차 열풍을 대비할 때다 기초 모델을 만드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돈을 구하기 힘들다는 그런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2차 ai 혁명은 ai 응용 서비스가 될 것이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바꿀 수 있는 그런 2차 열풍인데 그것은 바로 ai 에이전트 ai 비서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단초를 제공한 것이 9월 17일 날 샌프란시스코에 열린 세일즈 포스의 연례 컨퍼런스 드림 포스 2024에서 세일즈 포스가 여러분들 선을 보인 포스 에이전트 코딩 전문 인력이나 프로그래머가 없더라도 세일즈 포스 여러분들 제품을 가지고 얼마든지 변형해 가지고 세일즈 면들이 생산성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출시한 거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세일즈 포스를 방문해 보게 되면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일즈 포스의 여러분들 세일즈 에이전트를 이렇게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일즈 면들의 투자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색을 해보게 되면 9월 10일 날 세일즈 포스 ai 에이전트 시대 ai 비서 시대를 열겠다 세일즈 면들이 스스로 뭡니까 고객을 분석하고 이메일 보내고 이런 걸 다 비서한테 대응하던 것처럼 과거에 여러분들 사업을 잘하는 그런 세일즈 면들은 몇 명 정도의 비서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비서 기능을 다 ai가 대신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일 전에 딱 보시기 바랍니다 ai 에이전트에 힘을 신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코어 파일럿 스튜디오를 만들다 불이 붙은 겁니다 이제 실제로 돈을 버는 데 기여하는 ai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바로 10월 20일자 기사입니다 ai 에이전트에 힘을 신는 마이크로소프트 코어 파일럿 스튜디오 코어 파일럿 스튜디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여러분들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고 일정한 요금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세일즈맨들에게 이런 코어 파일럿 스튜디오라는 ai 에이전트 세일즈 비서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다가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업무를 대신에 수행해 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ai 에이전트 구축 플랫폼을 출시함에 따라 에이전트 개발 플랫폼을 발표한 세일즈 포스와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엄청나게 유리하죠 본인들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도 여러분들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세일즈 포스가 내놓은 에이전트 포스는 기존 소프트웨어형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유로운 에이전트다 서비스 마케팅 등과 같은 다양한 작업들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특징인데 프로그램 언어를 모르더라도 그냥 자연으로 명령을 가지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9월 24일 날 이야기했던 것이 이미 한 달 정도 안에 다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상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SK하이닉스가 장사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또 많이 오르겠죠 TSMC 주가가 오를 거고 지표는 날개 달리도 팔려나갈 것이고 SK하이닉스의 여러분들 HBM도 날개 달리도 팔려나갈 것이고 SK하이닉스의 주식 산 사람들은 좀 일찍 사는 사람 돈을 많이 벌 거고 삼성전자 산 사람들은 손해를 벌 거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